오는 11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미래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만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됩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성장을 견인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실증시연하는 혁신성장동력 챌린지 퍼레이드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챌린지 퍼레이드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부처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함께 개최되며 총 30여개의 산학연 기관이 개발한 미래 신기술들이 소개될 예정입니다. 특히 로봇공연과 AR기반 소형 전기레이싱카 체험 등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와 함께 도심에서의 자율주행 전기차 시연 운행도 최초로 선보여질 계획입니다.